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말 바리를 갑니다. 애기 타고. 바리 목적지는 온냥인가? 울산에 위치한 라이더 카페 시즌온을 갈 겁니다. 톡방 다른 라이더 분들이랑 같이 양산 맥도날드 디티점에서 직결해서 가는데 오늘 특이점은 저배기량으로 간다는 겁니다. 일 마치고 바로 양산으로 가는 거라 퀭함. 요즘 부산 경남권에 라이더 카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라이더로서 라이더 카페가 생기는 게 행복. 근데 왜 부산 시내 안에는 많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 원래 오늘도 바리보단 집에서 쉬어야지 하다가 톡방분이 이제 퇴근 시간 맞춰서 같이 가신다 해가지고 냉큼 갑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뵐 것 같네요. 하필 지금 제일 더운 시간에 가고 있어가지고 쪄죽겠다. 쪄죽어. 부산 경남권 라이더 카페가 제가 아는 게 어디지? 이너플레이스, 카페준, 촌티, 동키호텔, 포키포키, 시즌온, 버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 버디는 안 가봤고요. 버디도 가봐야 되는데 너무 멀어. 도착을 했는데 다 어디 갔지? 세 분은 와있고 저 두 때는 모르는 차고 뭐해요? 전화 안 걸고 안녕 로드는 분명 멘탈님인데 히다님이 전부 안녕 슈퍼 커브 옆에 사이드 박스 귀여운 것 같다. 애매기에 다 알고 싶다. 여기 에덴밸리 올라가면은 못 올라갈 뻘뻘이들 아니에요 다.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 내 것도 힘들어 한다고. 빨간색은 진짜 시티 같다. 아리로 리어 윙카. 원래 저런 거 같고 이렇게 슬퍼요 애가. 뭔가 엄청 슬퍼 보이는데 제 눈에만 슬퍼 보이는 거 아니죠? 어? 어? 끊겼어! 방장님 배터리 없어서 끊겼습니다. 으흐흐흐 흐흐흐 weil 백댓댓댓댓댓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양산 쪽에서 헤어졌고 저 혼자 부산 시내 노포동 쪽으로 들었고 나머지는 저쪽 화명성 덕천 쪽으로 가서 헤어졌습니다. 희다님은 낚시하러 가신다고 헤어질 때부터 바로 헤어졌고 나머지 분들이랑은 양산에서 헤어졌습니다. 카드 뽑기를 가장한 멘탈님의 카드 털기 입도바이 하다가 빠이빠이. 소울은 이제 집에 다 와가기 때문에 안전한 뽑기를 위해서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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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